7명이였다 여기 친구들 여기 뒷쪽으로 나가보여 오 이거 뭔데 이거 파이프하나요? 오 이거 뭐 여기 친구들 거짓아 내가 위해 해? 알겠어 알겠어 내가 위해 해 내가 위해 해 내가 위해 해 오 아 알겠어 그렇지 몇 살이 그냥 6살이에요 이모는 9살이에요 이모는 앞에 빼고 9살이에요 내가 아이를 알겠어요 알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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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살이에요 나 애교는 큰 사람 알겠어 그건 왜 얘기하면 안 돼요? 비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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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비예요 비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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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비